또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파랑파랑해서 좀 더 저희의 컨셉을 좀 더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. 아 좋습니다. 자 메이시아. 네. 저는 일단 이 친구가 잘 안 보이지만 물고기인데 물고기랑 교감함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진이 수중 촬영할 때 찍은 사진인데 사실 아들라이스 처음으로 했지만 수중 촬영할 때 올랐습니다. 아 왜 울었어요? 사실 진짜 자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잘 안 돼서 하고 나왔던 그 더머지 직원님들께서 이렇게 엄청 따뜻하게 모여 계셔가지고 보자마자 이렇게 아 너무 따뜻함에 눈물이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. 하지만 잘했습니다. 아이고. 또 제나 씨는요? 저는 뭔가 핑크핑크하고 예쁜 침대와 아기자기한 티비가 뭔가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미남 씨는요? 네 저는 이게 수영장인데 저는 손인데요. 제가 손을 이렇게 헤어치는? 제가 촬영을 찍었는데 그때 살이 많이 타가지고 밖에서 제가 이슈요? 저는 사실상에서 Hopp Akbungs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